안녕하십니까.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광주 동나물에 출마하는 박은식입니다. 먼저 서울에서 내과 의사를 하던 제가 왜 국민의힘 후보로 당선이 어려운 광주에 출마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984년 광주에서 태어나고 초중고를 졸업해 광주토박이었던 저는 당연하게도 민주당을 지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자유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산업화를 성공시킨 박정희, 민주화를 성공시키고 5.18을 기념해준 김영삼에 대해 알고 나서 보수우파 정당의 정치인들과 그 역사를 긍정하게 되었고, 철원에 있는 최전방 3사단 GOP에서 군의관 복무를 하며 튼튼한 안보와 올바른 대적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으며, 법학과 경영학 수강 및 여러 책을 읽은 뒤 작은 정부,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 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지 정당이 바뀐 저는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내과 전공 후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진료를 하다가 발전이 뒤처진 고향 광주의 현실을 보았습니다. 복합 쇼핑몰과 5성급 호텔이 하나도 없고, 화정동과 학동에서 건물이 붕괴되어 사람이 죽어나가고, 재정 자립도가 광역시 중 꼴찌를 기록해도 공산주의자 정률성을 기념하는 데 수백억을 쓰고 있었습니다. 결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인 권력의 견제가 없어 광주가 뒤처진 것이었습니다. 이런데도 호남이 운동권 세력이 주축이 된 민주당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니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를 망치고 집값을 올리고, 목포 출신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불에 타주고도 북한에 아무 말 못해 정권을 뺏겨놓고도, 전과 사범의 대장동과 백현동 비리 혐의를 받는 범죄자가 민주당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타까워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칼럼을 쓰고 호남대한포럼이라는 시민단체에서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런 활동을 인정받아 혁신위원장을 제안받았고, 인재영입위와 비상대책위에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호남의 상황을 바꿀 힘이 부족했습니다. 중앙에서 인정받을 호남 출신 정치인들이 직접 호남에 내려가 바꿔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을 보며 광주인으로서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직접 광주 시민께 다가가 지지를 얻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고향 광주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비 후보로서 뛰며 주민들을 만나보니 이념도 중요하지만 결국 당면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어 여러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무등산 케이블카를 설치해 노약자와 장애인도 무등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누릴 수 있게 하고, 케이블카의 출발 지점을 충장로로 설정하여 상권을 살리고, 양림동과 지산유원지 증심사에도 케이블카 중간 기점을 두어 각 지점의 상권을 살리겠습니다. 신양파크호텔에 국립현대미술관 분원 설립을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의 증축을 적극 지원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고용을 창출하겠습니다. 코스트코와 이케아를 유치하고 지역 상인들과 상생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계림동 마사회 경마장을 동구 내에 한적한 곳으로 이전시켜 동구로 들어오는 세수는 그대로 지키되, 경마장 이용자와 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하게 만들겠습니다. 무등산 버스 종류장 종점을 아래쪽으로 이전시킨 뒤 그 자리에 주차타워를 건립하고, 금남로공원은 식물원이 복합된 주차타워를 건립하여 주차난을 해결하고 도심 미관도 향상시키겠습니다. 우리를 피 흘리게 만든 공산주의자 정유성의 모든 기념 사업을 폐지하고, 우리의 피 같은 예산을 광주 시민만을 위해 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드시 수록하겠습니다. 야당은 약속만 할 뿐 여당인 국민의힌만이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힘 있는 여당 후보인 제가 광주에서 당선되어야만 민주당도 정신 차리고 광주 발전에 매진할 것이고, 저의 동생뻘인 청년 세대들도 자유롭게 정치적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다. 광주의 아들 박은식이 최다 득표를 넘어 당선이 된다면 이것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것이고, 저는 호남보세의 대표주자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광역시, 동구, 남구, 을 주민 여러분,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감동적인 역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